세비아 대성당 여기는 바로 말이 필요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우리 뒤에 바로 보이는 곳은 세비아 대성당 세비아 대성당 세비아 대성공 세비아 대성당 세비아 대성당 앞쪽 골목 골목이 너무 예뻐요 골목 골목이 보시면 이런 골목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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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골목 천천히 세비아 대성당 사는 대성공 ый Quốc 아주 잘 나왔어 아주 잘 나왔어 지금 굉장히 멋있게 나오고 있어 왜냐면 이 거리가 약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 제가 오늘 카메라를 준비해 왔는데요 또 스페인으로 왔으니까 흑백으로 준비했어요 아 근데 좀 아쉽다 왜냐면은 색감이 어느 정도의 표현이 되지 여기 진짜 이쁘다 여기 여기 봐봐 봤어? 오 이거 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 가면 되겠다 여기다 와 근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여기야 나는 커피 스페인 스타일로 스페인 스타일로 그럼 일단 프라이드 묵코딩 아이스크림 스페인 스페인 어때요? 스페인 진짜 좋아 스페인 진짜 좋아 반했어 아 피? 아이스타 아이스타 아니야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코아 아니지? 아니야 완전 완전 스페인 스페인 너무 쎄다 물이 좀 흘러하잖아 약간의 물이 비정할 것 같아 아이스타 레몬도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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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토 오케이 나이스 나 오늘 콘셉트 있거든요 스페인이 오늘 가져온 남자친구 자 먹어 음 맛있어? 음 이거네 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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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드셨어요? 네 한번 해봤어 가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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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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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어로 내가 보기엔 엘라데리아 아이스크림 샵 아이스크림 샵 아이스크림 샵 여기 메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가 오래 걸리나봐 고르는데 오래 걸려 내가 볼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이번에 태일이 형이 올린 어메이징한 커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그 베이비베이비의 큰 기여를 많이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베이비베이비 아 내가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꼭 네가 먼저 꺼냈었어야겠어? 아 다시 물어봐 다시 물어볼게 네 이번에 태일이 형이 올린 어메이징한 커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뭐 태일이 형은 항상 잘해왔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현아 여기 여기 있어 아 맛이 저기 있어? 난 정했어 피스타치오 어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애들한테 물어봐줘 나는 초코벨가 내가 장담하는데 피스타치오가 맛있어요 피스타치오 맛있을 것 같아 피스타치오 맛있을 것 같아 슬퍼 저는 초코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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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피스타치오 하나 오레오 하나 그리고 요거트 형 먼저 막 가도 돼? 네 먼저 가도 돼요 갑시다 형 와 와 와 리액션 창안 합격 합격 입에서 찰리와 슈퍼 리액션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아 오케이 감탄사 합격 그냥 원 피스타치오 헤이즐럿 그리고 피스타치오 골랐어요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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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제가 이렇게 스페인에 와서 좋은 아이스크림까지 직접 먹어보니까 느낀 점은 똑같은 요거트 맛이더라도 정말 세상에 다양한 요거트 맛이 존재하는 거야 이 요거트는 좀 더 스페인다워요 시즈니분들도 이 맛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이제 스페인으로 유학으로 온 학생들인데요 네 네 이제 수업이 끝났죠? 네 끝나서 이제 밥 먹으러 이제 말 마차? 마차 을 타러 타고 있습니다 약간 눈부셔서 눈 못 떴어 오우 오우 물튀겨 오우 그렇지 오우 그래도 좋아 오 모이스 거기가 líne 취향지 vo anderen 난 애가 타고 싶었어 사실 말 말 출발 안전벨트 매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시속 한 몇 킬로 들리는 거 아니야? 네 렛츠 고 렛츠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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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한번 타주면 약간 여행 온 것 같아. 빨라졌어! 골목골목이 다 사진 같아. 이건 진짜 대박이다. 대박인걸? 진짜 예쁘다. 이 쪽으로. 역시 또 스페인 스타일은 말은 또 약간 색다르네요. 우리 말이 달리고 있어요. 말곱 소리 들리죠 여러분? 말곱 비트. 여러분 느껴보실게요. 말곱 비트. BPM 140. 빛소리 마크가 좋아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 스페인에서 마차 타려고 하는데요. 오우 여기 멋있다. 멋있다. 마차를 타려고 하는데 지금 앞에도 정말 멋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오우. 간다 간다 간다. 말의 리듬을 느껴봐요. 말의 리듬? 말의 리듬을 느껴봐요. 귀여워. 아 쟤 뒤에 말 쫓아가. 말 쫓아가는 거 봐봐.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엽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총총총총 걸어가. 총총총총. 총총총총. 하나 둘 셋. 와 이거는 진짜 지금 영화 각도 나왔어. 와. 말 고생했어. 고생했어. 대기 대기. 대기. 어베이징. 우와 따뜻해. 우와. 우와. 와. 진짜 무서워. 하하하. 진짜 근데. 파헤헤헏.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무. 무. 수... 수... 한 번 더! 스페인! 네, hola! Buenos tardes! Esto es Tevía Spain! Senor, Senorita! Hola! we were on the same route, he was on a different route so we're just gonna share stories about like 우리의 주제에 왔고, 우리의 주제에 왔어요 스페인에 뭘 했었죠? 일단은, 우리의 주제에 왔어요 사진을 찍고, 커피을 찍고 우리 거의 똑같은 것 같지만 그는 우리의 주제에 왔어요 우리의 주제에 왔어요 우리의 주제에 왔어요 좋아요 한국의 주제에 왔고 오! 마크! 그래서 그래서, 와우. 많이 감사합니다. 멤버들 때문에 사있는거 맞아. 조용히 있자 그러면. 우리 멤버들 때문에 이렇게 다 모여있다고 합니다. 멤버들의 몸부림을 이곳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예능이 어린 적은 이예의 실제죠. 사실 오직 임rage관에 대해 이야기,